3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고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 지난달 무지세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 비출에 따른 국가 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정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범국가적 영향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함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취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청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농인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과 소득지원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정책 등 생계비절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각이 발표되어 잉비가 얼마나 암지 않은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교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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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